내년도 유망 섹터 업종, 오늘은 게임주와 우주항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의윤, 이유진 투자증권연구위원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한중 외교회담에서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면서 한안영 해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게임주에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중국 정부 내에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자국 내 게임 산업을 굉장히 많이 규제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 내 게임 규제를 풀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관영 매체에서도 작년에는 아편으로 비유한 것과 다르게 최근에는 중국 정부의 게임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아쉬운 점은 자국 내 게임 산업을 먼저 완화해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결국에는 해외 쪽, 국내나 이런 국내 게임 업체들한테 수혜를 받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게임 업체들한테 중요한 게 판호죠. 11월 말인가 그때만 해도 넷마블에서 중국 판호를 받았다는 기사를 봤는데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판호가 다시 중단된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뉴스도 봤어요. 그럼 판호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뉴스가 넷마블의 IP 판호 발급이 됐다는 뉴스가 많았는데 이걸 잘 뜯어보면 넷마블에서 개발한 게임이 허가가 난 게 아니라 넷마블 IP를 빌려서 중국 내 개발사가 게임을 판호 발급받은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거 중국 게임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외자 판호까지 발급까지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내에서 이 판호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게임사 하면 또 최근 이슈가 있는 게 가상자산 관련한 거죠. 이 위믹스 사태로 인해서 P2E를 신사업으로 한 게임사들한테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P2E가 지난해 연말까지 굉장히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그때 연초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 이유는 결국 시장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던 거는 P2E의 게임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코인 가치가 오르기 위해서는 플랫폼 내 게임들의 게임성을 많이 갖춰야 된다는 지적이었는데 최근에는 가상자산의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반대로 게임을 잘 만들어도 그 안에 있는 화폐에 통용되는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게임성에도 해를 미치는 이런 악순환 구조가 발생이 됐고 이로 인해서 당분간은 P2E 게임 관련 주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게임이 재밌어야지만 P2E 쪽도 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근데 이제는 그게 연초 분위기였는데 최근에는 코인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반대로 게임성에도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 내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플레이하는 유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게임이 코인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하기가 싫다 이런 마음이 이제 또 들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가상자산 이슈부터 올 초에는 이제 신작 이슈들까지 신작이 이제 늦게 되면서 다양한 이슈 속에 게임 좀 많이 떨어졌어요. 내년에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엔 내년도에는 국내 게임 산업의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게임사들이 변화를 통해서 타개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 변화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어느 정도 시도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나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지스타에서 봤듯이 이제 어쨌든 지스타를 기점으로 좀 게임주가 반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크리프톤 같은 경우에도 신작이 대거 이제 좀 주목을 받으면서 기대를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실제로는 좀 별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좀 내년에 이 게임주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좀 이슈, 모멘텀 뭐가 있을까요? 게임사별로 이게 좀 다 각자 편차가 좀 심하긴 한데 예를 들면 결국에는 신작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칼리스터 프로토콜이라는 크리프톤의 신작이 사실 반응이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주가 야경을 미친 것처럼 내년도에 게임사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결국엔 그게 전부 다 게임들에 대한 시도거든요. 그래서 게임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이게 게임들이 잘 그 변화에 잘 적응이 됐는지를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게임주들 핵심은 이제 신작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주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변화에 대한 적응이 완료된다는 시점에서는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강조되는 순간에서는 조금 더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상황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게임주 내에서 탑픽을 꼽으신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저는 네오위즈를 이제 꼽고 싶습니다. 네오위즈요? 네.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 뭐 여전히 그 콘솔 게임 때문에 그러면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콘솔 게임 시장에 대해서 국내에서 좀 많이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국내 게임사들이 많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결국 글로벌로 나갔을 때 국내 콘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신규 IP로 봐야 되거든요. 아무리 대형 게임사로 할지라도.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해외 유저들의 반응이 좋았던 IP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그 콘솔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어쨌든 다른 게임사들도 그런 각자의 이런 IP에 해외에서 좀 기대되는 IP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네오위즈 다음으로는 그래도 꼽으신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나 NC소프트가 될 수 있는데 결국 NC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불안점은 TL의 흥행의 여부예요. 그러니까 TL에 대해서 내년도 2분기에 있는 TL이 과연 콘솔에서 흥행할 수 있을 것이냐. 말씀드렸다시피 NC소프트는 이제 리니지 IP를 가지고 국내에서 굉장히 잘하던 회사였는데 TL이 글로벌로 나갔을 때 로열티가 있는 IP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봤을 때 리니지는 새로운 IP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신작 흥행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작 흥행이 된다라면 또 주가 모멘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리고 두 번째 카카오 게임즈에서 말씀을 드리면 신작 IP들은 많이 앞두고 있지만 결국 자회사 개발사인 라이온아트 스튜디오 상장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이 다 해소되고 나서 투자하는 게 더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신작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는데 그 일정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좀 그대로 계획대로 간다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신작 연기나 이런 부분들은 업데이트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나온 얘기는 있을지언정 아직까지 공식적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즈 다음으로 연구원님의 어쨌든 우주항공도 담당을 하시니까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이죠. 정부가 우주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우주항공주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주항공주도 역시나 핫했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항공주 쪽 관심이 되게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게 국내에서 비난 뉴스들이 많이 안 나와서일 뿐이지 글로벌적으로 조기도 위성통신 사업이라든지 다양하게 위성 사업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발사체 쪽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거기에 글로벌적인 스탠스에 맞춰서 따라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이 부분을 유념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주항공 쪽이라는 게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 것보다는 기대감이 크잖아요. 그러면 우주항공 내년부터 그래도 내년에도 괜찮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랄까 이슈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그것도 회사마다 굉장히 편차가 크긴 한데 저는 조기도 위성통신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스타링크라든지 원앱과 같은 글로벌 통신 사업, 그러니까 저기도 위성통신 사업자들이 스타링크의 경우에는 이미 서비스가 시작됐고 원앱은 내년도 하반기부터 서비스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에서 전 세계적인 사업을 영향하면서 관련 주들을 찾아서 투자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좀 리스크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들은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과 같은 불확실성이 강한, 매크로 환경이 불확실성이 강한 시장에서는 실적이 안 찍히는 회사들은 불확실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매크로 같은 이슈를 살펴보면 실적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리스크일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것을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겠어요? 저는 인텔리안테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원앱이 내년도 하반기부터 전 세계적으로 저기동 위성통신 사업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좋은 모멘텀을 받을 것 같고 인텔리안테크는 실제로 원앱에 안테나를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서비스 지역이 넓어지고 사용자 수가 많아지면 거기에 비례해서 안테나 납품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고 오늘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기관이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서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요러스페이스나 이런 기업들은 우주 산업을 영위하고 있긴 하지만 더 큰 부분은 결국 방산 쪽이거든요. 그래서 방산 쪽과 같이 연두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연초 이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무기체계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 우주항공의 초점보다는 그 두 기업 같은 경우는 방산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우주 관련주는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보면 될까요? 관련주가 아니라기보다는 방산 쪽이 좀 더 비중이 크지 않나? 비중이 큰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인텔리안 테크를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게임즈와 항공우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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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